안녕하세요. 예전한 한가위 추석이 바로 왔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특히 긴 연휴였어요.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인데요. 추석 기간 동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1947 보스턴팀이 보름달을 방역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1947 보스턴도 굉장히 많이 보러 와주실 거죠? 즐겁고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 올 추석엔 1947 보스턴, 보스턴팀이요!